오늘 멋진 무대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멋있는 가수가 나와요. 이번에는 퀴즈 안 드리겠어요. 그냥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는 충현이라는 가수님이 남자의 일생하고 그대를, 그 사람을 찾는다. 여기 아마 그 사람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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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박수 솜씨도 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두 번째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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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